개인적으로 좀 해보려고 준비도 하고 했는데 중국 애들한테 제가 좋은 딜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자본금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형님께 얘기 좀 해볼까 했거든요 미친 새끼가 이게 완전히 간이 배밖으로 나왔구나 너 걔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직 모르지 형님 저 진짜 잘할 자신 있습니다 아무튼 안 돼 절대 하지마 넌 더 배워야 돼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하지마 끝만요 He lost 50 million so far 50 million? He doesn't have money He borrowed it from them He didn't have money 내가 무슨 일이야 He brought in 이 사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마니라의 돈을 따라가야 할 수 있겠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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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따라가야 할 수 있겠지? 여기 CCTV 좀 확인 가능할까요? 한국 경찰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영장 갖고 와 영장 영장도 없이 남의 역장에 와 갖고 이 돈을 전달하는 건 아니지? 수강조차는 길지 않고 신축할 수 있겠지? 갓에에앞다 아.. 이 돈이 celebrity가 있어요 이 돈이 맞냐? 이 돈이 왜? 이 돈이만 원ered? 우fo designs? 고마워 고마워 anytime you're welcome i'll see you in the office huh okay boys hq 네 형님 잘 살고 있어 요즘 뭐해 아 그냥 있어요 그냥 엄마가 가게 도와주면서 너 이 새끼 너 형이 상압 애들이랑 절대 엮이지 말라고 했지 어 죄송합니다 죽을 잘해 줬습니다 너 내가 중국 애들 정리하면은 나머지 네가 해결할 수 있어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excuse me where is mr. baby oh oh yes he's jimmy